구해달라니까! 야! 나 누른 다음에! 야! 구해달라고! 배그 이름 뭐예요? 서창호 너 했잖아 넌 어 최현서 물어봐 저.. 저 나오면 안 돼요? 그래 잠깐만 최현서! 최현서! 네? 너 배틀그라운드 할 거야? 네! 유튜브에 열이형 윈도우10 검색하면 설치하는 방법 영상 있어 네? 최현서 너! 저기 뭐야! 아이디 치라고 아이디! 저 풍선팡팡이요! 아이디 치라고 배틀그라운드 니 풍선팡팡이야 어서와 아이디요? 어? 아이디 쳐 아이디 자 같이하자 아이디 쳐봐 아이디? 너 아이디 뭔지 몰라? 네? 회장님! 어 스퀘어로 같이 할 거예요? 같이 안 하실 거예요? 아 조용해봐 최현서! 아이디 쳐보려니까 왜 안쳐? 최현서! 배틀그라운드 켰어 안켰어? 근데 그.. 한성아 배틀그라운드 켰어 안켰어? 대답 좀 해봐 켰어 안켰어 배틀그라운드 아니 스팀 아이디 쓰면 돼요? 아니 배틀그라운드 지금 켰냐고! 배틀그라운드 켰어? 배틀그라운드 켰냐고요? 어 아 잠깐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우 답답해 진짜 얘 아우 답답해 또 빠른 거지 배틀그라운드 켜면 오른쪽 맨 위에 니 이름이 나와 그걸 치라고 알았어? 안 걸리겠다 나 관찰 좀 갖고 올게 말팀 못 알아야 됐네 한성이가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져요 내가 이름 갖고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한글로 우리발로 얘기하는데 야 최현서 들어왔어? 네 들어왔어요 오른쪽 위에 니 닉네임 치라고 황앨atz 네 대답을 하지 말고 치라고 한성님 유튜브 그거 좀 네? 네 오케이 한산아 넌 다음에 같이 하자 넌 안되겠다 저 침출 보냈어요 무슨 침출을 보내 니꺼 저기 뭐야 니꺼 아이디를 칠해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한산님 이거 디코에 소비당한거 유튜버 소리 좀 야 너 초대 안된다 네 디코에 뭐였어요 디코 아 근데 초대 안된다고 네 방송보면 알겠지만 너 초대 안돼 니가 초대 안되니까 어쩔 수 없다 시작할게 해보자 해보자 왜요 아 드디어 됐다 와 아 야 왜 초대 안와 한성아 아이씨 야 왜 안와 제가 보내면 돼요 야 내가 초대 보냈잖아 디 디 엔 아 초대 내가 보냈잖아 지금 왜 안오냐고 아 아 답답해 진짜 네 레디해 왔어요 어 잘했어 네 외부생 야 한성아 형아 죄송해요 아저씨 안걸릴거 같애 네 좀 좀 좀 이해 좀 제발 성격 안좋아서 미안해 죄송해요 진짜 아니 괜찮아 괜찮아 피파는 안하고 피파는 폰하고만 할게요 항상 기분 나빠서 좀 서운하지 미안해 한성아 어 어이구 야 나 구해줘 너 구해줄 수 있냐 가볼게요 일단 여기 2층에 있어요 야 나 해줘 들어오세요 구해봐요 구해봐 야 위 위 위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문 닫고 문 닫고 야 나 구해줘 야 나 구해줘 뭐해 구해달라니까 에프 에프 야 에프 에프 야 구해달라고 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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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라고 에프 에프 아아 말길을 삼사 형성아 너랑 같이 못하겠다 어 너랑 같이 못하겠다 아아 심각하다 심각해 와 아 구장드릴게요 구장 구장돼 어 구장돼 고마워 2층이에요? 어 네 2층이에요? 어 1층에 있는 상턴 멈ści 2층 5층 5층 아멘